ㄴ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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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갈만한데? 연습해보자 연습 연습 근데 아라카와 덱같은거 만나면 모모카 쏴야되고 그게 아니면 괜찮은것 같아 자목이나 아라카와 만나면 모모카 쏴야되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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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 때리자 때려두면 얘가 운영아 울겠지? 얘는 뭐지? 운영 안울려나? 이런 마나 낭비했죠? 그리고 나는 이걸로 거울공주 스턴 거울공주, 스턴 이거 뭐지? 나의 반응이구나 그렇죠 내 마음에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덱이 스턴 여기서 굳죽해보네 이제 링크 걸겠지? 링크 안건다고? 만 안되나 보네? 흠 흠 흠 얘는 거울공조였죠? 지장상 거울공조 두개 선대면 안되고 방역도 안되 때리레가 우녀밖에 없네? 때리레가 우녀밖에 없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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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이 올테고 어? 허담아땜에 마나 없나보네? 흠 흠 흠 음 뛰면 안되겠는데 이거? 흠 흠 불이 없어요 불이 흠 흠 흠 야 지장상 두마리야 이거? 흠 흠 지장상 두마리라고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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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 흠 흠 흠 흑 작업 들어가죠? 저거? 그러면 1대를 해야겠네 이러면 안되는데? 많아 되니? 위험했다 꼬쪽에 걸렸으면 위험했거든요 이게 누구지? 그렇지! 가자고 족제비였어 한번 땡겨와 그렇지!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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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 쏠 것 같은데? 아니 아니네? 갑무까지 연계가 되나? 이러면 살짝 위험한데? 그렇지 족제비 너가 최고다 방학댁도 족제비를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아, 코 쪽에 많아 됐지? 어서오세요 그리고 한 마리 아웃 그리고 모모카 모모카 왜 안 떨어지고 호 그리고 제비는 예 그렇지 제비야 쭈 수와스 차비 악몽 저게 안들어간다 나이스 아잠깐만, 한번 더 하면 안되는데 이거 굴이 없거든요 얘 굴 충분하다 그렇지 그냥 자동 켰는데 쭈쭈쭈쭈 야 족제비야 너 졸나 사귀다 진짜 아무리 봐도 너 졸나 사귀는 것 같아 이런 사기꾼도 없어 피웠어 피웠어 아 이거 욕밖에 못 들었네 그러면 이제 얘를 속도 떨궈두고 일단 얘를 아무리 아무리 족제비 지금 선 걸린거 아니었죠 옆에서 그렇지 아 저 족화 심하네 마 되나 마 되나 자 자 자 속도 깎고 니의 속도 깎고 그렇지 좋아 어 되게 좋은데요 어 너무 좋아 내가 상대방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어 어 너무 좋다 방 코쪽에 쓴 덱이면은 상대방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이 점수대에서 이정도면 꽤 좋은데?